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 시간 셀트리온 20만원 돌파를 체크하시라 라는 방송으로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하락추세 지금 전저점 권력인 19만2천원 권력 여기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17만8천원 권력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반드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지금 벗어났구요.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하던 권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항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지하던 권력이 무너지는 강한 장대음봉이 무너졌으면 여기가 오면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이평선의 저항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전저점인건이 무너졌던 권력이니까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주에 체크리스트 강한 반등이 나와서 좋은겁니다. 밑으로 저점이 깨질때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안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반등하는 이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는 좋구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권 임박했다 했는데 21권에서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스무스하게 저정받는 것은 좋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다시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안좋은 모습이구요. 다시 여기 21을 돌파할 때 장대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2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좋은 모습인데 20만원 위에도 61이평선인 20만4천원 21만원 22만원 위에 겹겹이 저항권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때 셀트리온은 현재 추세가 하락추세로 완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 시현하는 모습 보기전에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한 반등세 넣으고 조정은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받는지 여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반등시도가 나와야만 2평선 돌려내고 이제 상승전환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당장은 20만원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하는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기간에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음주에 기간외국인 쌍거리 들어온다면 20만원에서 20만3천원권까지 20만4천원 여기권까지 반등시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죠. 위로 강하게 돌파시도 넣으면 좋은 것이구요. 다시 힘없이 20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저점인건 강하게 은봉으로 무너졌는데 재빨리 반등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20일과 60일, 120일의 촘촘한 저항대가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만9천원, 7만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돌파가 한 번에 나오기는 용이하지 않을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2평선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 저항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와 셀트리온 삼행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밑에 저점 여기 6만4천원권 깨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위로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에요. 여기 5만4천원권까지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안좋은 모습이구요. 위에 6만원권, 여기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체크, 체크 지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 삼행제가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지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은 크게 주가 흐름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전망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보이는 대로 닥터케인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차트의 흐름과 한주간의 흐름과 그리고 수급 등을 봐서 예측을 하는 차티스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교적 확률이 높을 겁니다. 검증해보시구요. 예전 방송도 검증해보시구요. 아 확률 높다 하시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한 서너 군데 말씀드릴게요. 여기 30만원 무너지면 안된다. 한 여기 체크해보시구요. 생방송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4회가 8% 올라간 거 체크해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여기서 사자마자 8% 간 거 체크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또 올라가는 거 그쵸?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로는 지금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체크해보시구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간단하게라도 셀트리온 관심있는 분 많으시니까 차트의 흐름 보고 방송 매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하시구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 금요일까지 매번 하고 있구요. 야간에도 고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오후 8시 40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8시 40분쯤 되면 아 닥터케이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한 번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방송 한번 체크해보시구요. 구독 눌러 놓으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알림이 가거든요. 모든 알림 정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구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해놓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구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눈 딱 I'm Dr. K-ya I'm Dr. K-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